생일상각 방송인 크리스마스 생일상각 방송 싱글쓰 오늘만에 오는 운영은 바로 맥도날든 2.15년 4월 핵히밍 신제품 몬직스가 될거에요 몬직스가 뭘까요 일부쪽 크리스마스 원숭이인데 엄청 귀엽게 생겼습니다 또 한 번 보도록 할까요 이 핵히밍에 드레타민은 3.2.3.3.4. 자 이렇게 몬직스가 또 있는데요 바로 해볼까요 몬직스는 그냥 1번 귀염둥이 2번 컵케이크 3번 빨간모자 4번 5번 4번 4번 5번 6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소리가 잘 안들리는데요 저렇게 6가지 귀여운 원숭이같이 생긴 귀여운 꼬마들이네요 이 몬직스는 잘 되는거지만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 할머니 이에요 동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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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만나보세요 까이 저 survival